아! 자 됐어 일으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5대5 컨텐츠로 씹 성대로 부수는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깨! 네이이 자 됐고 예이이 저 역잡이에 있는 애가 뒤 보고 대답합니다 전 누입니까? 저건도 왜 제 그림장이에요 아 몰라 어차피 씹 듣는건 똑같으니까 그냥 들어 자 일단은 팀장은 저하고 스카이님이 맡아주시고 일단은 팀원을 뽑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 예이이 예이이 선생님이 누가 책상을 부셨어요 아니 그런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가 자 그러면 팀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손 손 예? 좋은 생각이구만 팀장 옷 벗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옷 벗고 뭐냐 어 자 급조검 말고 뭐있지? 대거 있습니다 대거 대거가 뭐야 급조검이야? 장검이 있다고? 아 오케이 장검 누십니다 옷 벗습니다 자 자 나옵니다 예 메디팀 벗겨 없습니다 나머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옷 하나 입어야지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닉네임 안보여입니다 누가 전혀 멀리 촬영합니다 저 뭐라는거야 DM DM BGT DM 저사람 누구야? 육포님 응 저희 혼자 나갔잖아요 왜 그럼 넌 알아서 쏴 죽이든지 하고 일단은 스카이님 내로오시오 빠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크고 아름다운 검 두 명을 들었구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맞짱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덤벼! 시야 미친! 미친! 도망쳤! 됐어 네 책상에 부러진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부터 팀을 뽑고 그 다음에 스카이님 뽑고 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 던져! 너 누가 있어 스카이님 잡고 뭐야 헐 인생 봐봐 뭐야 와 죽여버릴거야 어? 제가 안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빨리 올라가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오른쪽 왼쪽 뭐냐 저쪽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오케이 첫 번째 어 스카이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뜯기야 이거 나와 뭐야 저게 자 건버님 오른쪽 몰라요 못 봤어요 어 B라고 적어놔야겠다 B라고 적어놔야겠어 자 건버님 절로 갓 그만 때려 때리지 임마 이거 네덕님이 보면 겁나 붙을텐데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있지? 어 스카이님 자 됐어 자 건버님 저쪽에 그 표지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스카이님 뽑으시오 저요? 네 스카이님 여기 올라가서 뽑으시오 누구누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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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앞에 앞에 올라갓? 어 저기 독지지 독지지 형님 텐신님을 뽑지 않겠습니다 뭐야 그게 아 텐신님 네 갑시다 오케이 그림그리고 있답니다 건들지 맙시다 지금 오케이 빨리 왼쪽으로 가 봐봐 기다려가요 왼쪽으로 컵 와 형님 지금 그림쟁이한테 너무 하시네 왼쪽과가 그림판 세워줄 수 있으니까 그림판 그리여 와 뭐야 저거 그린거야? 네 애쩌는데 아니요 분내기들아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S 적힌대 S 야 그럼 뭐냐 내가 정하도록 하겠어 스나이퍼님 오른쪽 하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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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카이님 하시오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저는 로딩에서 안 넘어가 블루님 가겠습니다 블루님 좋았어 자 그럼 나랑 가나파이님 가져오겠어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자가 쓰러지고 왔는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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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속에서 상처받고 있거든요 다음 이거 누구라고요 이거 6이 넘었어? 우라이버님 하고 이제 그 레고님 안 나왔나? 헐 저 육포님 이거 침낭 좀 만들어줘 아 육포님도 남았다 아 육포님 침낭? 아 육포님 침낭? 아 육포님 침낭 깨졌구나 육포님 우라이버님 다음에 레고님 남았네요 만들고 있어요 어 좀 우리 우리 좀 조용하게 좀 기다립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만들었어요 뭔 소리가 많이 나왔네 뭐 사람 배는 소리가 많지만 자 육포님 레고님 다음에 그 어 한 명 누구? 우라이버님 남았어 넌 레고님 가겠습니다 오케이 레고님 왼쪽 아 마음이 아팠다 그럼 나랑 육포님 가져오겠어 엉브 우 라이버님은 누구 팀이에요? 우 라이버님은 스카이님 팀 자동으로 자 갑시다 위동하시고 자 그러면은 스카이님 스카이.. 그.. 이제 이거 뭐냐 성위치는 스카이님이 정해요 왼쪽 저기하고 오른쪽 저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 저 능성 보이죠? 저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지금 9시 44분이니까 옷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입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은 그 팀복은 이따가 정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자 스카이님 오른쪽으로 전부 다 하시고 스카이님 전부 다 우리 팀은 전부 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방금 떨어파야 됩니다 방? 오케이 우리 팀은 1팀하고 스카이님 2팀에 2번방 나내려가 오케이? 방송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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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한데 오케이 잠시만 잠만 육포님은 여기 없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건물님 왜 내려갔대? 나를 납치가지고 건물님 왜 내려가? 아니 아니 그냥 왔어요 뭐가 괜찮은데? 아니요 올라갔다 올게요 다시 올라갈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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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이 양반아 자 그러면은 뭐냐 필요한 걸 얘기하시오 뭐든지 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건물도 있겠어 오케이 필요한 점은 다 얘기해요 바로바로 다 나눠줄게 그 다음에 그 뭐냐 스나이퍼님과 가나파인머 육포님은 왜 팀 스파크에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일단은 네 우선은 나무 한 만개랑 네 굴 만개 나무 만? 이게 천 개씩 밖에 안돼 한.. 아니 천 개니까 한 삼천 개씩 삼천 개씩 일로와요 일로와 그 다음에 가나파인님과 스나이퍼님 네 네 뭐 하실건지 얘기해 주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저 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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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촛불 꽂은 친구 촛불만 꽂은 친구 있잖아요 아까 거기서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어 왼쪽 여기 깃발 있네 깃발 있는 쪽에 깃발은 근데 왜 설치했대 아니 깃발 설치하면 안된대 깃발을 깃발을 점령을 하는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뭐야 10보 뭐야 응? 뭔 10보? 10보 아까 주웠어요 아까 주웠어요 오케이 10보는 10보는 던질 필요없어요 어차피 뭐 주우면 되니까 뭐야 어 오케이 자 일단은 나무부터 드릴게요 나무 일단 천 개씩 나무 천 개씩 그 다음에 뭐 철도 필요해요 돌 돌까지 돌까지 돌 우리 차가 돌하고 철 드니까 나무 두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자 됐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일단 성을 흙수로 크게 지을래요 돌 바리게이트 응 돌 바리게이트 오케이 돌 바리게이트는 스라임퍼님 네 돌 바리게이트 드릴테니까 이거 설치하시오 여기 천 개 해서 이제 적당하게 참호 같은거 만들어놓으시고 우리 성은 좀 뭐 여기? 여기쯤 지면 안되겠어요 여기 좀 넓은데 잠깐만요 지금 열심히 안이고 있거든요 어 여기쯤 지면 안되겠어요 여기 여기 조금 더 뒤로 갑시다 조금 더 뒤로 형 어 저기 저기 어때요 저 위에 내가 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서 오오 저 괜찮구만 여긴 어때요 음 여긴 되고 여기 조금 더 뒤에 음 좀 지형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기 괜찮다 어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네 여기 괜찮네 여기 한 번 여 지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 네? 전체 전체 음 뭐 아무거나 뭐야 계속 누가 싯보 던지냐? 벗을 살 때 필요 없잖아 네 필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 어 그러니까 싯보는 철거용으로 막 쓸 일이 없어 아니 칩은 안 짓고 예 성만 지워놓는거죠 그래갖고 이제 깃발에 색칠 먼저 한 놈이 이기는거에요 자 일단 이 깃발 기준으로 짓으면 되겠죠 여기 블랙님 예 유퍼님이 우리 쪽 왔다가 죽으셨어요 뭐여기 일단은 스카이님 규칙은 그겁니다 그 깃발 하나 새아놓고 그 중심으로 성을 짓든지 하는거에요 그니까 깃발에 우리는 우리는 파란색 그 그 뭐여 스카이님은 파란색 해갖고 색깔 바꾸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일단은 침낭하고 내가 깔게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일단은 뭐냐 육퍼님 그 다음 가나파이님 그 다음 어 스나이퍼님 그 다음 어 거머님까지 아 자 빨리 지우시오 뭐 망치 망치 뭐 뭐 부셔야된다고? 뭘 뭘 줄까요? 어 적금 무기 아무거나 적금 무기 아무거나 자 장검 나머지도 나머지도 활일이 있으면 활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에이 가상한거 예 어 아 10보 있네 터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뭐냐 건버님 이 깃발을 지켜야 돼요 깃발을 이 깃발 좀 철거해 줘 그러면 깃발을 철거해 주시고 깃발을 철거해 주시고 창문 달까요? 아 맞다 자물쇠 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자물쇠도 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문 문을 달아 놔도 다 뚫려요 그리고 자문 필요하신 분들은 나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스나이퍼님이나 다른 분들 사람 집 짓는 거 봐라 내가 이거 완전 힘들어요 아 아저씨 건축학 건축을 무슨 이게 이게 이 사람아 깃발이 여기 있으면 깃발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짚고 내려가야지 낯이 어 되더라 된다 된다 걱정된다 여기 이놈이 이건 여기 뭐가 막혔네 이거 이게 우리 걱정된다 이거 아니 아이 빨지 양발아 짜자자 안 맞아 왜 안 맞아 이거 몰라 나 지금 아 뭔지 도대체 여기 안 맞잖아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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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대기는 다 뚫려있구만 미치겠다 우리 오늘 스나이퍼님의 건조 실력을 보겠습니다 자자자자 필요한거는 10보갖고 일단 부수고 다시 지어 다시 10보갖고 다 던져버려 그냥 야 우리 걱정된다 진짜 공격 야 아 육포님이구나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어 내가 지금 혈압 혈압 올라가는 애지 미치고 있어 지금 육포가 A? 육포님이 A맞나? A맞겠지 저... BN님 팀맞을거에요 오케 아니 그니까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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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우리 지금 걱정되는데? 걱정이 된다. 야 육포님! 좋은 의견 없어? 잠시만요. 저 또 지금 스폰을 그 침낭에.. 지금 스폰이 안되고 있어요. 스폰이 안된다고요? 어우 철거 끝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뭘 돌라고? 자 일단은 여기 일단 이 깃발을 기준으로 한번 지워봅시다. 오케이? 바리게이트를 돌라고? 그 뭐냐 가난파인이 이 깃발 좀 파란색으로 다 칠해줘요. 무슨 바리게이트? 철? 금속? 자 철 제일 튼튼한거 돌성벽도 드릴까요? 아니 바리게이트말고 아 돌성벽 나무성벽 설치 불가할까? 물어볼까? 아 오케오케 저거 지금 짓고 있는거 스나이퍼님이에요? 비엔디님 저의 침낭이 세개나 있을거 같은데 아 하나 찍어요 안구나 아 네 저쪽이 다 근처니까 자 그럼 우리쪽 예 오케오케오케 아 어케이잉 오케오케 자 이뻔니 뭔가 이상한데 그 깃발 다시 설치합시다 어디로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위치가 안 나오거든요 오케 깃발 날렷 으아 깃발 날렸네 소리가ape 아 빨리 오시오 아 짜겠네요 발견했습니다 오케오케 어깨 깃발 어디다 줄까요? 일단 센터에서 좀 잡고있어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스나이프님 깃발 드릴게요 여기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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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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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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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더 예 조금 더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항상 먹고있어 자 그리고 지금 아 저 저 바지 벗고 계신 분이야 이거 육퍼님 빨리 와 어딨어 야 이거 우리 한 시간 지어가 육 20분 지어가 택도 없겠는데? 예 예 돌돌끼 좀 줘요 돌돌끼? 쇠돌끼 쇠돌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보자 도끼 아 도끼는 또 어디있는거야 어 어 뭐야 총틴다 뭐야 이거 자 여기 여기 도끼하고 어 철도끼입니다 아 총을 드릴까요 백발짜리 아 오케이 오케이 으아 보자 우리는 뭘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드릴까 여섯개 여섯개 여섯나무판이고 그 건버님 예 바리게이트로 아 우리 엄마리다 아까 돌 바리게이트 갖고 계시면 그거 합시다 여기 참모 지읍시다 여근처에 썸기준으로 스나이퍼님 갖고 있습니다 아 참모를 찝자고 돌까지만 업그레이드 해야 돼 돌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자 아니 뭐 근데 비슷하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상황이 땅이 너무 안 빙풍해요 음 너무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깃발만 모아야되니까 예 우리 써봅니다 성이라고 해도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모아야되요 비엠님 저기는 성을 지었습니다 성벽과기 성벽? 그럼 우리도 성벽 짓지 뭐 돌성벽 여 자 자 여기 가나파이니 돌성벽 줄테니까 성을 지으시오 여기 돌성문도 있어 자 다음 돌고깽이 네네네 고깽이하고 조끼요 고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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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른 그 생산을 할 수 자원 캘 필요없어요 자원을 이어서 다 뽑으면 돼 건설만 하면 돼 그니까 모든 장원은 제가 다 뽑아줄 수 있어요 그니까 여기서 이제 건물만 지으면 돼 창고에다가 문이랑 체류학 같은거 미리 넣어놔요 오케이 오케이 나무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좀 조화 그 스나이프님한테 조화주면 될 것 같아 아니 도 예 이거 다 없애고 예 그거 합시다 여성벽으로 그냥 싸웁지도 안되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땅이 지형이야 안평평해가지고 예 깍으로 계산해도 안 나오네 음 그럼 일단은 대충 성적어놓고 그 깃발 박아놓고 이제 그냥 돌성벽으로 박는건 어때요 돌성벽은 한겹으로 하자고 한겹으로 저쪽에서 전달하고 올게요 돌기가 있지 않으니까 돌성벽은 한겹으로 합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돌성벽 한겹 한겹 무조건 돌성벽 한겹이요 예 한겹만 허용 장농도 필요없죠 장농도 필요없죠 문도 만들어야 된다 소리나 예 문을 만들어놔도 어차피 그 비원도 못걸기 때문에 다 뚫고 들어오죠 그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돌성벽으로만 다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저 양반이 돌성벽 너무 크게 지금 견적 잡는다 아 놀라운 견적인데 깃발을 요 안쪽에 박아놓고 있어놔요 헬퍼님 그 다음에 둘러가 만들어 놓죠 돌성벽을 저기에다 하면 BM님 약간 생각이 났는데 예 돌멩이져 중간에 바위 예 앞에다 깃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돌은 못돌보니까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시다며 이걸 다 철거를 해버릴까요 그건 놔둬도 돼요 놀래라 가나파인이 첩자인줄 알았네 첩자인줄 알았어요 막 뛰어오시길래 바리게이트 막 탈취 이거 받고 고통 받겠지 아이고 우리 이거 근데 건설시간 이거 되겠나? 건설시간 부족한 건설시간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120초 비애님 여기에 깃발 꽂아요 깃발 아까 드렸지 않나? 시간이 제일 어때요? 일단 깃발 저거 꽂고 그 다음은 어디까진 병을 돌려요 지금 저 사람은 병을 갖다가 말리장성 싸우라고 하지 않나 말리장성 싸우고 있네 지금 비애님 2분 남았다고요? 예 1제 1분 비애님 빨리 상자 만들어서 총 넣어줘요 총은 그럼 뽑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총은 관계없지 어 그건 일단 뽑아놓으면 되는데 일단 이거 뭐 다 그래도 할거에요 이건 안쓸거에요 이건 안쓸거에요? 저도 그렇네 아 몰라 이래라 이건 유적지다 그냥 유적지에요 유적지다 아주 그냥 놀라운 고인돌인데 보자 요거 배달 할께요 배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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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져놓을께요 여기 나무 와 이거 되겠나 이거? 괜찮아 안나오는데? 30분까지 할까요? 10시 30분까지 스카이님 스카이님 10시 반까지 건설할까요 그냥 10시 반 예 이거 가다보면 죽여빈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양해 좀 해줘요 오케이 일단 통문으로 10시 반까지 하는걸로 예 거기 산 제거하고 있어요? 예 산 제거했어요 오케이 10시 반 10시 반이요? 예 30분 추가 30분 추가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빔님 예 침대 침대를 내가 설치를 가면 다 해놓을게요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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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설치되네? 침대 여기다 지을까요? 침대 그곳도 안쪽에 다 부쉬버리면 끝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기팔하고 같이 놔둘게요 도구함 안두면 도구함을 안내두면 상관없지 우리끼리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우리끼리 하잖아 상관없군요 우리끼리 하는데 남이 있는 겠다 우리가 남하고 싸우는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는거야 일단은 가나파이님 됐고 그 다음에 가나파이님 생각보다 스카이님 뽑는다 제가 해석좀 해봐요 못 뽑는거야 도대체 못 뽑는거야 돌 돌? 돌 업그레이드 한다 지금 돌 지금 막 찍어내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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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도 어? 왜? 문을 갖다가 내면으로 만들어야죠 어? 뭐야 이게 근데 어차피 뚫리지 않았어 문 아무것도 못걸잖아요 아니 그래도 문을 만들어놔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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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그 이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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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감사합니다.